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 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수동일체열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한 아파트에 입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호장과 입주자 대표자가 승강기 교체를 하면서 A씨의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 호장과 입주자 대표자에게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피진정인 측은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